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옛날 뒤에다 얘기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 모든 작가들을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본 내에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 분들도 많이 봤고 외국 작가들도 봤고 국내에서도 저 밑에 그냥 학생부터 완전 최고 수준의 작가들까지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다 비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미술계의 주류이고 되게 잘 나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세상의 이단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소외된 존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비주류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최승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저야말로 참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비주류의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데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가들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진짜 성공을 하면 예를 들어 승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승리는 내가 이 연예계에서 내가 주류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셔서 사업에 성공을 하면 내가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특이하게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제 채널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소수는 일반인 영역에서는 나는 되게 주류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미술계에서는 정말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저도 그런 측에 속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진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주축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런데 껴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 영역에 올라가 있는 작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스토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작가들이 남들이 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을 가더라도 역시 제가 외국 작가들을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제가 만나본 외국 작가들 너네 나라는 미술의 주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도 좋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저도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자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상황보다 다른 나라 상황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최승류는 참 미술계의 인싸고 최승류는 미술계의 주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참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따로 만들까 했었는데 원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을까 했었거든요. 원래 주인공이 되려면 전제가 하나 깔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불쌍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할게요. 자신이 불쌍해야지 그를 바탕으로 그걸 극복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모든 영화들이 위기가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청 어려웠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주인공이 되고 위인전도 마찬가지죠. 사실 위인전들 보면 그러한 일화가 없었는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는 걸 보여주고 위인이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세상의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요. 불쌍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작가들은 굉장히 자아의식이 강하고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주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부잣집에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인싸인데 만나보면 저는 참 비주류보다는 아웃사이더가 더 정확하겠네요. 제목을 좀 바꿔야지. 아무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참 세상의 아웃사이더 미술계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만나보면 거의 모든 작가분들이 자신은 미술계의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세상의 아웃사이더. 제가 이렇게 웃으면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너무 나이 든 틴 안다고 이렇게 최숙년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많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술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면 이런 유튜브 잘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